안녕하세요. AutoKeras를 활용한 머신러닝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김동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AutoKeras가 무엇이고 사용자에게 어떤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utoKeras와 Keras를 활용하여 모델 형성부터 평가까지 하여 두 라이브러리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콜앱 환경에서 구축하여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콜앱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영상을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파이썬에 대한 기본 문법도 사전 지식으로 알면 좋습니다. AutoKeras는 텍사스 ANM 대학의 데이터 연구소에서 개발된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는 AutoML 시스템의 하나인데, 먼저 AutoML 시스템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AutoML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인공지능으로 통계적 지식이나 프로그램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도 쉽게 머신러닝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데이터 전처리부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분석 결과를 위해 반복하고 개선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정들의 일부를 자동화시켜줌으로 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간단한 머신러닝은 일반인들도 쉽게 다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utoML의 Keras 기반의 라이브러리가 AutoKeras입니다. 여기서 Keras는 Python 딥러닝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미 딥러닝을 알고 계신 분들에겐 아주 친숙한 딥러닝 라이브러리인 Keras는 일관되고 간결한 API를 제공해 빠르게 배우고 사용하기 쉬워 초보자들에게 친화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M-List 예제를 먼저 Keras 기반으로 실행해보고, 이후에 AutoKera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M-List 예제를 돌려보며 둘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ython 환경으로는 Corel 앱을 이용하겠습니다. M-List 예제는 손으로 직접 적은 숫자를 이미지화시켜 이를 학습한 모델을 이용해 이미지를 분류하는 예제입니다. 저희는 AutoKeras 수업이기 때문에 Keras로 구현한 M-List 예제는 간단하게 역할 정도만 설명하고 바로 M-List를 AutoKeras로 구현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딥러닝을 하신 분들이라면 꼭 실행하는 딥러닝을 위한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카테고리 컬과 모델을 쌓기 위한 모델과 레이어 등을 불러옵니다. 네, 여기까지 라이브러리 불러오기를 마쳤으면 저희가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데 M-List 데이터를 저장하고 로컬로 불러올 수도 있지만, 전 여기서 Keras 데이터셋에서 제공하는 M-List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온 M-List를 곧바로 X-Train, Y-Train 테스트와 그리고 X-Test, Y-Test에 넣어준 뒤 저희의 데이터에 대한 이유도 높이기 위해 해당 데이터가 올바르게 들어왔는가 이미지를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네, 그리고 이제 AutoKeras도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합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저희는 AutoKeras를 이용할 준비가 완전히 마쳤습니다. 저희가 아까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데이터셋까지 불러왔는데 저희는 AutoKeras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따로 Keras 라이브러리는 필요가 없고 또한 여기 있는 데이터 변환과 층 쌓기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네, 곧바로 해당 데이터를 AutoKeras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미지 분류를 할 거기 때문에 이미지 클래스 파일을 불러온 뒤 오버라이트를 트루로 그리고 맥스 트라이어를 시간상 1로 두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맥스 트라이얼은 저희가 모델을 검색할 횟수를 또한 오버라이트는 모델을 검색해 봤을 때 해당 맥의 변수를 덮어 씌울지 아닌지 아니면 새로 이제 기존 끝에서 덮어 씌울지 그것을 결정하는 트루 펄스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모델을 구성하고 나서 바로 모델 피트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해당 모델을 구성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위에서 실행했던 것처럼 X트레인, Y트레인과 에포치스를 지정해줍니다. 똑같이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0.2로 지정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스스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모델을 직접 검색하고 생성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 또한 해당 모델로 곧바로 진행을 합니다. 학습 시간을 고려해 과정을 스킵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학습이 완료되었으면 상단에서 했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평가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학습이 완료되었으면 상단에 올려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것은 AK모델이기 때문에 AK모델로 바꿔주고 똑같은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 이벨루에이트를 시행합니다 네 정확도가 0.9828이 나왔습니다 상단에 저희가 실행했던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이 정도도 아주 잘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해본 결과 M리스트 같은 경우엔 데이터가 너무 단순하고 또 제가 기존에 준비한 캐라스 모델도 사실 최적으로 괜찮은 걸 찾아왔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오토 캐라스가 성능이 더 잘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성능과 별개로 비슷한 결과치를 단 두 줄만으로 네 아니 거의 정확히는 한 줄만으로 이제 데이터 변환 과정과 층 쌓는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함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켰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오토 캐라스가 무엇이고 오토 캐라스와 비교함으로써 대충 오토 캐라스가 무엇인지 이해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오토 캐라스가 제공하는 더 다른 또 다른 추가 기능들이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